아, 그럼요, 네, 그럼요. 올리고당 어딨지? 이게 뭐예요? 올리고당. 맞아, 맞아. 이렇게 의심하지 마. 저는 이렇게 과감한 셰프는 처음 봤습니다. 과감해야 돼. 어, 과감해야 돼. 수빈아, 미안한데 아까 그 신비의 스프 하나만 넣어서 볼래? 그것도 좀 괜찮아. 있는 거 다 넣으면 돼. 아니, 괜찮다니까, 괜찮아. 물만 좀 줄이면 되는데, 물이 안 좋네. 아, 나는 이런 거 하면 내가 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. 조교 출신이라. 세훈아, 설사 같은 거 좀 확실히 잘 넣는 거 많지? 아, 감 벌게요, 이제 감 벌게요. 설명해봐, 설명. 나 떡볶이 할 줄 아니까. 고추장! 저는 일단 두 스푼 정도. 물에 물에다가. 물에다가. 물에다가 풀어요. 양념장 대중은 내가 할게. 네, 알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해먹는 거야, 막. 막, 예? 감. 감이에요? 위에, 위에. 위에. 진짜. 이거 물 리필 한 번만 해주세요. 뭐, 왜 물 없어요? 네. 물, 물 없어? 물, 물 해야 돼, 물. 조조조조조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게 또, 저희가 또. 아니, 이거 또. 아니, 이거 또. 아니, 이거 또. 해왔던 게 있어. 어. 상우 형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. 계속 먹어. 올리고당 저거 한 번 다 넣었어요. 뭐? 올리고당? 저거 하나 다 넣었다고? 저거 우리 당뇨병만. 당뇨 온다. 먹어봐. 소세지를 한 번 먹어볼게요. 부족한 걸 얘기해 봐. 나쁘진 않지. 좀 더 달아서. 나 같다 괜찮을 거야. 아, 이거 무슨 맛이지? 아, 이거 무슨 맛이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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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무슨 맛이라고 하면 어떡해. 아니, 아니, 아니. 그. 그 뭐라. 아.